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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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지는 만들듯 똑똑해요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좀 보여줄게요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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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다른 데로 가요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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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 가요 롯지 갈 곳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는 로봇이에요 어 어 어 땀드다 잘 봤죠 이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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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져 죽었어요 날이 살아나요 날이 살아나요 이번엔 더 세게 만들어 볼게요 하여튼 눈을 세게 만들어 볼게요 닮обр 멈취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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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롯지 이쁙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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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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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듣고 여기 있다 그 다음엔 여기도 이형차 여기 있어야다 그 다음엔 또 이거 이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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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1단계야 1단계 1단계에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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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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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아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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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뺄거에요 줄일거 예 예 저기 빼고 예 됐다 이제 업그레이드 저거 이거 하는거 저거 업그레이드 하는거에요 완전하죠 그거 이제 얘를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버킷벌레에 날개있고 날개 날개 달아주었어요 업그레이드 있으려면 이걸 필요해요 건전지에 달아가고 완전 세요 얘가 음 좀 튼튼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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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게 있으니깐 이걸 달아줄거에요 아니면 모를까요 뭘 물어볼까요 여기에 이걸 어떻게 꽂지 아 여기 더듬이 더듬이가 얘는 두개 얘는 날개가 네개 달려있어요 더듬이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이쪽도 날개 봐봐요 옆에 이거 날개 이거 날개 네개 있어요 덤딘 덤딘 껴볼게요 덤딘 이렇게 한다음에 이걸 껴볼게요 이거 조금 조그마자 이걸 여기에 낄거에요 켜서 여기에 아이고 빠졌다 여기에 끼면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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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왜 안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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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왜 이거 안빠지는거야 이거 이렇게 여기 여기 또 여기도 더듬이 그리고 네, 반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있다 아 근데 다 있어요 아 그 다음에는 이거 두개를 써볼게요 이걸 어디에 끼지? 여기는 좀 길어야 되니까 좀 길게 안될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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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할거면 장애물이 잘 피어난지 해볼게요 해볼게요 여기에 할거야 장애물들이 저거 보이죠 이게 장애물 장애물을 피해볼게요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가야되요 이거 죽었어요 실패 실패해서 죽었네요 아니 다시 살아날거에요 죽은 척 한거였어요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척 오 잘했습니다 여기에 악강이도 좋네요 여기 있어요 악강이도 좋네요 또 이쪽으로 시작 차단기 통과 이젠 얘는 좀 어려워졌어요 5단계 5단계는 여기까지 있어요 5단계가 제일 어려운거에요 봐봐요 5단계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슷할거 같죠 근데 이것까지도 있어요 하얀거야 여기 3개 다 가면 이긴거 입니다 이쪽 2개중에 램더미에요 정보할수있을까 뒤쪽으로 가면 상관 못했습니다 집을 넣어봐요 색상위에도 할수있어요 색상위에 안떨어져요 떨어지면 상관 못한거에요 봐봐요 이쪽 떨어지는데에요 자 봐봐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는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얜 여기 있어요 색상위에 떨어지면 되는거입니다 여기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때동안 이렇게 봐봐요 침이 노레미니파수파시 떨어지는건가 봐봐요 안 떨어졌네요 신기했죠 오늘은 어 오늘은 로티를 갖고 놀았는데 어땠어요 됐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가만히osas 감사합니다.